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런 곡을 연주를 할 건데 다음 곡도 괜찮아요. 그래도 신나는 곡들만 준비를 했으니까 다음 곡도 굉장히 신나거든요. 근데 이 곡은 힐링이 되는 그런 곡이에요. You are the hero, 너는 영웅이다 라는 뜻을 가진 제목이 You are the hero예요. 뭔가 영웅이라고 제가 대신해서 말을 전달을 하고 싶어서 이 곡을 오늘 준비를 했는데 이 장소랑도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들었을 때 굉장히 예쁜 선율의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힐링이 되는 그런 감상의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 곡 You are the hero 바로 연주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잘 들어주세요. 잘 들어주세요. 잘 들어주세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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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